영원히 화천되고 화천되어서 오니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호세아 강의 열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서 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이고요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 6절부터 10절까지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망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망하고 그 나라 전체가 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나라 전체가 그렇게 다 망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11절부터는 역시 또 우상승배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이 얼만큼 타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서를 읽다 보면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좋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 보니까 공부하다 보면 계속해서 야단치는 소리만 있다 보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당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또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또 재미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 흥미를 주기 위해서 성경이 아주 재미있는 부분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야 성경이 정말로 재미있겠구나 라고 기대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어 보셔서 알겠지만은 재미있는 데는 재미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고 넘기가 너무나 힘든 부분도 있긴 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산을 넘듯이 읽어 가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 이게 바로 저희가 하고 있는 공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11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먼저 11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어버려서 망해버렸는데 그 망해가는 것들 가운데 이제는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신약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이 포도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는 묵은 포도주는 오래된 술이 되겠고 새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이제 막 포도를 따가지고 담근 그런 술이 되겠고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겨서 완전히 음행과 또 우상 숭배에 취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꼭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도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또 그 지역이나 그 당시 유행하는 다른 민족하고 이렇게 장사를 하거나 또 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게 혼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점 그 우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맥을 못 추게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풍습과 가나안의 풍습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의 양식들을 추수할 때 어떤 의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한 해 동안 흥겨운 축제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추수할 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 감사절, 이런 감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요 그 근본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를 애국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그 모든 절기는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지내는 추수의식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오직 그 안에는 즐거움, 또 육신의 쾌락 이런 것들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껏 즐기자 내가 믿는 신이 이렇게 풍요로움을 주었으니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육신의 쾌락을 즐기자 이게 바로 가난한 백성들이 행하고 있던 추수의식 가운데 그런 행동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 거기에는 당연히 술이 있었겠고요 술이 있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항상 음행이 따르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완전히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도 바로 그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있다가 너무 숨 막힌다 마음을 좀 더 풀어보자 억눌려 있는 우리의 감정을 한번 폭발시켜 보자 이런 속마음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육신의 쾌락이 절정을 이루는 그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이죠 모세는 지금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껏 우리의 육신에 억눌려 있었던 이것을 한번 풀어보자 그런 의미에서 광란의 축제를 벌였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타락하다 보니까 점점 이방신들을 쫓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의식들 그런 의식들을 행하면서 점점 후대취하는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는 이런 형태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가난한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를 주셨다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주신 부유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셨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있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부유를 주셨고 새 포도주는 뭡니까? 바로 지금 당장에도 하나님께서 결실에 풍요를 주셔서 이렇게 포도주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풍요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오히려 그 풍요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기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로울 때 항상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선진국들이 처음에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풍요를 누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점 영적으로는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은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런 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술에 취해가지고 광란의 축제 속에서 취하는 그 현장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로 인해서 오히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먼서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데 왜?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전들은 어떤 거예요? 이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들은 이방인들의 풍습이라든가 이방인들이 행하는 추수의식 이런 것들에게 완전히 이제는 마음을 빼앗게 되었다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역효과가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점점 이스라엘이 타락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순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나무를 향하여 묻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나무 또 오래된 나무를 보면 괜히 거기 그것을 숭배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무는 어떠해요 나무 그저 하나의 나무고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나무를 향해서 묻기도 하고 빌기도 하고 그런 우상순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 가서는요 저희가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을 행하는 도다 자 보면은 우상순비가 항상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렇게 산 꼭대기 또 작은 산 위에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리되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을 때 그들이 그 제사를 지내던 곳이 바로 산에 있었습니다 산당을 지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에다가 그런 산당을 지어놓고 처음에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점점 변절이 되어서 이방신의 그 풍속이 들어오면서 결국 그 산에서 뭘 했느냐 이방신을 숭배하는 우상숭배에 젖어들게 된 거예요 또 이 이방인의 그 제사나 이런 것들에게는 항상 이 간음이 들어갑니다 행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바알이나 이런 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그 아주 그런 물란한 성적 행위를 거기서 했을 때 그 신이 그거를 보고 마음을 움직여서 복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신전에서 창기들을 고용해 가지고 그 간음하는 행동 서로 이제 성적으로 교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신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신이 그걸 보고 축복해 준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의 제사 가운데는 항상 이런 간음, 행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이나 또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나 은근히 오히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육신의 쾌락도 추구하면서 채우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자기네들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명분도 채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와 이 간음은 우상숭배 자체가 영적인 간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우상숭배하고 이 간음하고는 항상 행음하고는 같이 붙어다닙니다 요즘 시대도 보면은 그 이단들이라든가 또 저크리스토 이런 데를 가만히 보면요 항상 뭐가 뒤따릅니까? 음행과 간음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항상 그래요 시대가 아무리 예전이건 지금이건 간에 그 교주들이 행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은 이 간음 행음 이게 꼭 따라다닙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따라다녀요? 돈이 따라다니죠 돈하고 행음 이것은 항상 사이비 종교에 같이 붙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다 보니까 물질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르다 보니 이방신들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성적인 타락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게 자기 기만이고 자기 도취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우상에게 내가 얽매여가지고 우상을 섬긴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는 그 우상숭배를 빙자해서 내 육신의 쾌락을 채우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자기 만족 자기 도취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죠 철저히 이거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항상 어때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런 불편한 가운데서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이 가난에 가서 이방인들을 보니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똑같은 신을 섬기는 것 같은데 야 저기는 정말 편하게 이렇게 신을 믿는구나 야 우리도 저렇게 하자 이러면서 조금 조금씩 혼합되어 가다가 결국은 우상숭배 쪽으로 더 기울어져 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안에 우상숭배가 없다고 하지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간섭으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기고 난 그런 거 듣기 싫고 그냥 마음만 편하고 육심만 편했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른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타락의 양상이 점점 광범위해지기 시작하죠 너희 딸들이 행음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그냥 둔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들이미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폐망하리라 이게 다 제사의식 가운데 이러한 난잡한 성교가 일어난다 난잡한 이런 성행이들이 발생한다 이게 이렇게 되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가서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점점 우상 숭배로 그들의 마음이 빼앗기고 행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그거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때 영적으로는 이렇게 타락했지만 그러나 물질적으로는 가장 부유했었고 또 국가적으로도 가장 번영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남유다 입장에서 북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국력이 점점 강성해지고 물질의 부유가 넘치니 야, 북이스라엘 잘 사는 나라가 되었구나 야, 부럽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음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치 말아야 할 것이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손을 쓰지 못할 지경까지 잃은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는 거죠 너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니까 절대로 그런 죄를 범치 말아라 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포기했지만은 그러나 유다에게는 그 길을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날에도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는 것 같은데 부유가 쌓이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부러워하죠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의 그 부유를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 세상의 부유보다도 더 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남유다에게는 뭐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유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남유다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결국 나중에 가서 남유다도 망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절대로 물질의 부유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더 큰 것이 있으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영혼의 구원이죠 영혼한 천국이죠 근데 우리는 그 훨씬 더 높은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구원은 받아보지 않고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한다고 하면은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한다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시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길갈과 베다웬은 다 지명 이름이죠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길갈과 베다웬 이 두 지명은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인 의미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는 그런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길갈, 베다웬 그러면은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길갈은 어떤 곳이었느냐 이 길갈은 가난한 땅에 그러니까 출애급을 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요단강을 건넜죠 그 다음에 맨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례를 받았고 또 6월절을 지키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또 처음 초대왕이죠 사울왕을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 곳 이스라엘이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고 또 엘리아 시대에 선지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선지자들을 양성한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소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런 의미가 있는 장소가 바로 길갈입니다 그 다음에 베다웬도 지명이긴 한데 이 베다웬은 그렇게 중요한 지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베다웬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우상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베델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델을 베다웬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죠 베델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베드아웬이 되었다 베다웬은 우상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베델을 베다웬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길갈과 베델을 말하는 겁니다 베델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죠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던 중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신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베델이 왜 중요하냐 북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여러 보암 일세가 금송아지를 처음으로 세운 곳 그게 바로 이 베델입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라 너희는 이제 에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이 베델에 있는 이 여기서 이 금송아지를 보고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과거 평양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국의 에루살렘이라고 불리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한국의 에루살렘이라고 불리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도시가 어떻게 되었어요 북한에게 넘어가면서 북한의 수도가 되었고 거기는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어버렸죠 그런 것처럼 이 베델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던 곳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던 곳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버렸다 북이스라엘이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타락해서 이 베델은 벳아웬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부터 좀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종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 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정령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염려컨대 저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내리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자가 없을까 하노라 여기도 계속 베델이 나오죠 이 말씀을 근거했을 때 아모스 선지자하고 호시아 선지자는 굉장히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델을 말하는 것도 아까 호시아서에서 베델 아웬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베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길갈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 베델 아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델을 의미한다 그래서 원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단어였는데 이 지명을 우상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 아웬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만큼 너희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성지와 같은 그런 곳이 이제는 우상단지가 넘쳐나는 우상의 집으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 부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도 하죠 거룩한 맹세를 합니다 근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이 여호와 라고 하는 이름과 바알이라고 하는 이름과 또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다른 신들의 이름이 이미 혼합되어 버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 때 일컬어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세상신들이 그냥 주수를 외우듯이 그렇게 그런 이방신들처럼 취급해 버리고 있으니 그 이름을 너희는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름을 망령 때 일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저희를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을 완강한 암소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강한 암소는 뭐예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그런 암소를 말하는 건데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양들이 목자의 말에 잘 순종을 해야지만이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저희를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 양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서 따라줘야 되는데 거기 완강한 암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의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건 어떻게 돼요? 묶어서 끌고 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예전에는 이 어린 양처럼 온순하고 목자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완강한 암소처럼 되어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자가 양을 끌고 가듯이 갈 수가 없다, 인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만약에 이 목자를 떠난 양들은 그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맹수들에게 물려 죽죠 굶어 죽거나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완강한 암포처럼 돼가지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한다 이거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거두듯이 인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가서 에브라함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만 떠난다는 거예요 에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애칭을 말하는 거죠 우상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상과 딱 붙어가지고 이제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마시기를 다하고는 행음하기를 맞이하냐하며 그 방백들은 수치를 기뻐하느니라 점점점점 타락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컷 먹고 또 실컷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전혀 모르는 오히려 그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이런 행음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겁게 여기고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이들을 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19절에 가서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저희가 그 제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이렇게 우상과 연합해가지고 방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마음을 빼앗겨서 행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또 그러한 것들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회개치 않는 강박한 마음 그리고 육신의 쾌락을 쫓는 그들의 방탕함 이런 걸 놓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바람에 나는 죄같이 다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은 쓰레기처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라고 하는 말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태풍처럼 강력하게 임해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휩쓸어 버리시겠다 바람이 그 날개로 저를 쌌나니 바로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다 그 재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들의 제사의식과 짬뽕이 돼가지고 나중 가서는 결국은 우상숭배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가는 그러니 제사의 형식도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완전히 빼앗겨 버린 상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겠냐고요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완전히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망해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지켜보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마음을 우상에게 빼앗겨 버리니까 거기에서 음행이 나오고 영적인 가늠이 이루어지니 육적인 가늠도 뒤따르게 되었고 결국 술 취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점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에게까지 이어져가고 있는 유다가 그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돌이를 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완전히 우상과 연합했으니까 버려두라는 거죠 버려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번에 바람으로 그것을 쓸어버리겠다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호시아서를 읽으면서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냥 타락했구나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날 나는 어떠냐 이거죠 나의 모습이 과연 이스라엘 백성과 뭐가 다를 게 있냐 그렇게 봐야지만이 우리 안에서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음행과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의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잘 나가고 잘 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오히려 내 처지를 비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이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지만이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에 달려 나를 피 흘려 죽이기까지 구원하신 그 사랑을 절대로 우리 마음에 그것을 빼앗기면 우리는 이렇게 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빼앗긴 게 뭐예요 구원의 감격이죠 구원의 감격, 구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축제와 같은 제사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육신의 쾌락만 부추기는 그런 이방인들의 축제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하나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구원에 대한 감사, 구원과 연결되지 않는 예배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아무리 그 속에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에 대한 감사 그 이야기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와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은 호시야서 4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5장을 또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호시야서를 읽다 보니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게 많고 또 좋은 이야기보다는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좀 이게 너무 좀 무겁다 흑음이가 떨어지긴 떨어지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이 항상 재밌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부분도 있고 읽고 싶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이 소선지서 같은 경우를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무거운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또 마음에 부담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많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끝까지 호시야서를 한번 잘 정리해서 공부해 보면서 또 그 다음에 선지서를 공부할 때 아마 이게 하나만 잘 하면 그 뒤의 뒤는 비슷한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흥미가 좀 떨어졌다라고 싶을 때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다잡아서 이 호시야서 공부하는 일에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쌓아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쌓아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